두령 폭발 툴박스 구상 돌리 나중에 먹자 뒷갈 룬축수연기 와플 멤버쉽 얼둔 오렌지 슬링 유황 힘으로 뺏어가부시지 숟갈 주판 케미컬 저것도 나중에 먹자 태양계 태양계 버블 태압장치 프리즘 프리즘 뭐야 어차피 프리즘 어차피 프리즘이었네요 쏘쇼 골드 일반 유물 골드 일반 유물 골드 받아도 상점에서 살 거 없다 유물 유물 금지 그럼 대체 뭘 해야되는거야 잠탄 잠탄 유황 미쳐돌아가네 손살 레풍 레풍 스읍 무력화 벌츠.. 유황이라서... 개쌤 전투 찬강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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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유전 알고리즘 의심 돈 먹어도 쓸 데는 없다 무안의 검단이 실은 더 좋은 거 아닌가? 아, 독! 예산 못했다... 아우, 좀... 아우, 좀... 아우, 좀... 아우, 좀... 아우, 좀... 사일런트가 복수를... 드디어... 웰컴머드로... 웰컴머드로... 뭐 먹지? 어차피 유물 못 먹으니까... 저열... 웰컴머드로... 아우, 좀... 아우, 좀... 아우, 좀... 아우, 좀... 아우, 좀... 아우, 좀... 방투어 단거... 아우, 좀... 아우... 폭풍 거무 벌집 없냐? 이 집은 왜 벌집이 없엉? 벌레를 조종하는 10대 소녀에 관한 것입니다. 만족스럽군요. 벌레를 조종하는 10대 소녀. 벌레를 조종하는 10대 소녀. 벌레를 조종하는 10대 소녀.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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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아 진짜 이래서 유물 하나 미션 겁나 어려웠는데 진짜 아니 혓바닥 없으십니까 아 씨 그만 먹어 전타 몸풀기 강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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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힐이 나갈까 내다버린 골드 몸통 박치기 몸박은 못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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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إن 승낙업 네이 껍성 속 네이 껍 불이나 많이 보면 되는데 엘리트가 왜 이렇게 애기냐 슬픈 후 이규준? 먹어도.. 살게 없어 아이.. 스킵해줘요.. 아이.. 참.. 54딜인데 미친.. 아이고 내 체력.. 아니 왜 이 이벤트에서 맨날 육강령 나와 아니 왜왜왜왜왜왜 와이.. 아이 꺼져 일단 유령은 먹었다 이태엽 가는? 상점 금지 없잖아 이태엽가.. 이태엽가자 여멟.. 여멟.. 이태엽.. 이태엽.. 힘센 사일런트 무장해자의 발굴 영원한 고통 영원한 고통 영원한 고통 고통 받으리라 이태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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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 moistur 현명하게 힘칩 이태엽식 이태엽92 멀미 분명 아이 냅두면 타는 걸 아으읍 아우 어.. 손이 먼저 나가 아 살걸 손이 가요 손이가 손이 왔어요 손이 없는지 손이 된다고 손이가 나네 전등 코스트 한개 덜 써야된다 코스트 한개 덜 써야된다 코스트 한개 덜 써야된다 대검이다 대검 받다줘 대검드 사일러트 직업을 잘못 골랐다 직업은 직업 choose 100% 빨간 카드 모랄 카드가 대개 보면은 파란 카드가 3개 있네 그래도 어쩐 일로 파란 카드가 있냐 사일런트는 아이언 크레드 한테 레이저 포인터 주면 잘 쓸 것 같은데 아이언 크레드 한테 레이저 아이언 크레드 한테 레이저 아이언 크레드 한테 레이저 아이언 크레드 한테 레이저 유령 뺀거 너무 아쉽네 음.. 유령 어 개꿀 도플갱만에 둬서 안되겠다 근데 이거.. 저거.. 중첩되지 않나? 멤버십 카드 쐈을때 당시에만 중첩될텐데 예 근데 별로 달라지는건 없다 칼질 7골드 비밀기술 비밀기술 아이고 이놈아 멤버십 카드 훔쳤다 써놓고 하나를 더 가져가다니 내가 양심이 있냐 아니 단골인데 왜 왜 장수할 줄 모르시네 몸통 닥치기 뭐 하나 핸드드릴리즈 상점수 인팩트 이제 유황든 심장과 맞서야 신성? 시성 필요가 없지 않나? 코스트 할 가운데 시성 필요가 없지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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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성 안 먹으면 어차피 막을 게 없는데 먹을 거였으면 이전 톤에 먹었어야 하는 거 아닌가? 시성 deemed 문 거였지 않나? 시성 부정 호스팅가 생각나 없어요 심장 보수가 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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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디어 고플갱호가 일을 하는 것인가 아 썼습니다 아야 아이 신성 상랭 신성 넣은거 어떤 놈이야 아 저거 딜 모자란다 깨시도 없는데 이 딜 모자라네 다 갖다 버리고 아 뽑았다 근데 근데 모자라는데 아 신성 쓰면 되지 아 신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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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역시 신성 믿고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고 집었던 신성입니다 큰소리 심장 허접색 유튜브 유튜브 유바 여기서 유튜브에 인사해봤자 사..사고이들아 못봄 아..사고이들아 못봄 아..사고이들아 못봄